너무 밝혀요 너무 밝혀요 선샤이님, 블루스카이님 같이 오실래요? 똘이마매 몸몽이 키우세요? 제가 몸몽이 키워요 여기는 여긴 똘이마매 나중에 다른거 알려주세요 나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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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맨 끝에 앉아계신 세 분이잖아요 팔 떨어지는줄 알아서 중학생같이 너무 예뻐요 자매신거는 아니지? 아니에요 남남이예요 언니에요 언니에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영광이예요 손도잡았네 신네임은 알겠고, 얼굴하골은 아직 매치를 못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상도 고상도 저 여러 번 왔을거 아니죠? 네, 얼굴은 잘 기억해요 누구를 때리셔가지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해달라고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상반기때 뭐 하는게 있나봐요 그중에 일단은 후벌 올라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고 전달을 해드리라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잘 올라갔어요 대기실에서 진짜 차에서 자면서 가가지고 어차깨를 가서 인터뷰해가지고 이게 뭐해요 대기실 1등이에요 네, 꾸미기로 해가지고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진짜 이거 하시기 되게 힘드셨을텐데 아니요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양쪽으로 멍이 장착 안하시네요 아, 축구 때문에 네 아, 그날 너무 힘들었어 아, 축구하지마요 축구하지마요 아니 근데 진짜 그날 오신 분 근데 근데 공격을 누가 마시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날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그냥 얼굴에 너무 피곤하시더라 저 그날 콘서트 끝나고 진짜 잠 한숨 못 자고 아 그리고 축구 뛰는게 어딨어요? 안 뛰어야지 너무 아픈거 같아요 아, 잠을 못 자면 네, 머리도 아픈데 이제 햇빛 때문에 햇빛이 그날, 맞아 눈을 더워 떠요 햇빛에 되게 약해가지고 운동량을 뛰는데 얼마나 의심있게 돼 차에서 자요 차에서 자고 집에서는 잘 못 자가지고 동일을 흘렀네 내가 찍고 경우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셨잖아요 돌아와요 무산항에 너 왜 그렇게 잘 못 자요 아, 진짜요 아이고 아이고 축하해 네 네 집에서는 안마의자에 누워도 주무세요 네 저 안마의자에 계속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덕분에 정말 감사하고 아유 진짜 우리 진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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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예요 계속 또 집이 제일 멋있고 그쵸 대전 대전 네? 나주요? 제가 아는 나주가 혹시 전라도 없나 죄송해요 대전 네 대전 나주에서 아니 나주에서 어떻게 동양이 나주에서 나주신 거예요? 아니라구요 아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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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도 나주를 모셔다드리고 네 나주도 자고 금요일날 대접을 합니다 익산이요? 일산이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차로 이동하지만 걸어서 이 사람은 저희도요 언니의 목걸이를 제일 멋있데 할말이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민이 가실 길이 머니까 큰 박수로 한번 대응해주세요 자 지민이 조심히 잘 들어가십쇼 화이팅 하세요 아침마다 너무 이르니까 그냥 제가 지구고 조심히 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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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